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You're Chillin! I'm Chillin! 안녕하세요! I'm Chillin 초원! 준이입니다! 저의 요리 실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초원이가 요리조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게스트 옆자리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맞아요! 밖에 멤버들 줄 서있어요 지금 밖에 문 열면 바로 줄 서있어요 언니! 지금 영광이에요! 첫 게스트라서 특히 발렌타인데이라서 특별한 첫 게스트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 저희 멤버들에게 선물을 또 해줄 건데요 몰라요? 선물인지 아직 언니들은?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미안! 일단 만들어서 특별 선물을 또 해주려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저의 마음을 한번 담아봅시다 네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하나 둘 셋 가시죠! 재료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이거는... 이게 뭐지? 내가 게스트니까 너가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는 저희 언니들의 얼굴이 있는 아 동물? 몰월드 아! 뭔지 알아? 몰월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아 맞아 이거 많이 봤어 맞아 아몬드 오! 아몬드가 있구요 그것은 무엇이죠?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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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이거를 초콜릿 안에다가 넣어서 초콜릿 씹었을 때 심심하지 않게 오! 너무 좋지 그거 있잖아 그 금 색깔 초콜릿 볼 초콜릿인데 이게 또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짜잔 이거는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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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토바랑 한번 보여주시죠 밀크 초콜릿 밀크 예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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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가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 담아서 선물을 해주는 거야 진짜 세트 대박이다 저는 그치? 너무 예쁘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또 있어 오! 이거 뭔가 팔아도 되겠다 대박이지? 우리 팔까? 그 다음에 뭔가 우리 그 막 팬미팅 그럴 때 윌링 너무 좋지 동근이 자 그럼 한번 만들어봅자 아니면 막 아이템 나갈 때 우리가 챙겨주자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그럼 이건 약간 그때를 위해서 연습 연습 응 자 그럼 만들어봅시다 레츠 고 아 그거 가야지 만들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가시죠 언니 이제 우리 초콜릿을 녹일 건데 이걸 뜯어야 돼 뜯어서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해줘야 돼 넣어보자고 이거 다 뜯어? 네 어때 냄새가 나? 오 우와 하 대박이야 igma meta 끝이야 끝났어? 보지마 Anytime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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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다 먹을 거 아니니까 자 수제비 같다 진짜 약간 떡 똑같이 생겼네 다음은 밀크 초콜릿 인생아 똑같아? 아니면 그냥 이거 사고 여기다 넣으면 이걸 넣고 이걸 칠해? 너무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다음 쭉 깔려 얘는 조그만 얘도 너무 귀엽다 나처럼 얘는 딱? 얘는 딱? 여기 뭐지? 진짜 딸기 냄새 나 그 젤리 우유 딸기 우유 딸기 우유가 진짜 딸기 우유가 아닌 거 알아? 벌레야 원래 네 딸기 우유가 벌레로 만들어졌어 아 맛있었다 진짜인데? 진짜야 언니 나중에 검색해봐 언니 진짜 맞으면 나 깎아 사줘 요즘엔 멤버들이 나 너무 크죠 한 번 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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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블루베리 이거 재밌다 어 우리 다음에 그거 하자 눈 감고 냄새 마셔도 맞추기 100점 맞을 수 있어 우리 멤버들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우리 멤버들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만약에 이웃집님이 치킨을 시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오늘 치킨을 시켰는데 맞아 누구야 라면 끓이네 누구야 오늘 김치찌개 드셨다 맞아 맞아 이리만 자 초콜릿을 다 언니 그거 해줘 이렇게 손 녹이러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으악 이게 뭐야 우리 초콜릿이 다 녹았어 녹았어 우리 이제 이거를 짜서 우리 멤버들의 얼굴을 만들어보자 그래 예쁘게 잘 빗어야 돼 이렇게 빗어야 돼 아 미안 왜 안 나오지? 하나 둘 셋 안 녹았냐? 다 녹았는데? 손이 부들부들거려 이쑤시개로 오와 안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어 언니 이 뒤를 잘라자 어때? 이거 말고 다른 걸 보자 그래 그래 오 똑똑해 아 아니면 여기 끝에만 나와서 여기는 안 나가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주니언니 사고쳤어요 여기 안에 넣어버렸어 이쑤시개 네 어떡해 언니 짜놔야 돼 이거 한 번 쓰고 오늘 다 쓸 거니까 아 다 쓸 거 뭔가 치약 같아 진짜 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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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자 나오고 있어 새콤달콤해 오오오 나와나 나와나 내가 말했지 여기 안 녹았어 아 똑똑해 똑똑해 오 깜짝 놀랐네 똑똑해 무슨 색 할 거야 예주 예주 보라 핑크색 어때? 깔색 뭐야 그거잖아 뭐 그 그 답이 벌써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 얘 뭐지? 그 무장자 뭐지? 답정려 아니야 이거 봐 언니 대박이야 쾌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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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어 완전 좋아하겠다 솔직히 안 좋아할 수가 없지 그치? 응 이거 봐 차력쇼 어때? 마술쇼 아 진짜 노잼입니다 재밌다 재밌다고 해줘 아 재밌지 응 너무 좋다 언니 이거 너무 욕심부렸어 곰돌이가 터질라 그래 곰돌이가 터질라 그래 다 짰어? 어 이거 모자 모자 아니야 재키언니 안했어 아 맞다 재키야 언니 아 재키야 사랑해 뭇니 재키 고양이 어떤 아 녹화도 안 했다 진짜 대박이야 아니 이거 혹시 그 우리가 그냥 재키 걸로 하는 걸로 편집이 되나 우리가 재키 까먹은 거 편집이 아니고 이거 재키 보면 또 서운해야되 삐져 해주세요 편집 잘 해주시겠지 그럼 띠로랭 했는데 나갔는데 재키언니가 이게 뭐야 나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자 초원아 내가 너 거 제일 스페셜하게 해줄게 봐봐 이렇게 하고 이걸 쓸게 이거 써주면 어때? 이거 이거 핫팩 같아 아 그래 그래 됐어? 언니 스페셜한 거 맞아? 네 터질라고 하는데 맛있어 맛있을 거 같아 네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다 똑같은 배에 들어간다고 응용이 빠르네 아 어저께 채린이가 호두가위를 잃어버렸잖아 좀 총원이에 진짜 해로운 얼굴 왜? 내가 어제 무슨 표정했어? 아니 그거 진짜 비싼 가위 오 공장같아 그거 알아? 뽀로로 영화에서 크리스마스 영화에서 만드는 나 알아 그 그 쿠키 만드는 어 어 그래서 나중에 싸우지 않아? 맞아 맞아 악당 나타나가 여기도 한 번만 언니 우리 여기에 아몬드랑 그거 넣어야 돼 어 녹기 전에 엉망진창 칠망진창이다 이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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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안 좀 봤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완전 피다 Proposta 닭고개 같지 않아? 동같아 이거 다 굳었어? 아직 안 굳었어 이거는 나면 안 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했지만 오일 발라야 한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체린아 한번 보여 드려 근데 곰돌이가 좀 아쉽다 왜? 입마에 까졌어 사 먹자 초콜릿 너무 잘 나왔다 이게 베스트다 진짜지? 생각해봐 빨간색으로 하니까 조금 픽 같아 펠로잉 같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이다 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언니 이제 우리 여기에 담으면 이 모든 게 끝나 오케이 얘 너무 이쁘다 생각보다 이거를 줄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뭔가 고급스러운 초콜릿 이거 뭔가 뻥칠까? 이걸 원래 만들 생각이었다고? 아니 이거 백화점에서 샀다고? 백만원 주고 샀다고? 그래 언니 빨리 넣어 그래 그걸로 가자 언니 너무 해봐 진짜 고급스러운 백화점에서 산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리의 큰 그림 큰 그림을 보잖아 이거다 이거다 이건 뒤집으면 그 발자국 야 너 카메라 보여드려 카메라 이거 꽃인데 너무 좋다 이거 지원해줘야겠다 하나 둘 셋 어때? 약간 이거 뒤집어서 볼까? 아 아직 눈을 안 그려서 그래 우리가 아 근데 이거 만트에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가 없네 정성이지 언니 정성 어떡해? 나 좀 행복해 고생했다 눈 그리면 된다 이제 알지 언니 짜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요즘 카페에 가면은 막 던져서 드시거든 토핑들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감성 뭔지 알지 지금 그 탁자가 지금 그래보여 어떤거요? 아 커피 응 그 커피에다가 해 주면 네 그럼 진짜 이제 눈을 어 나 이거 진짜 마지막 단계 사진 찍어줘 응 이거는 볼터치 오 진짜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귀여울 수 있다고? 무서워 무서워 나 포키몽 같지 않아? 오 포키몽 같지? 이거 볼 빨간색이랑 그러니까 몬스터볼 응 자 갑니다 나 진짜 얘도 진짜 잘 나왔다 내 말에 완성이 된 초코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자 설명해 주세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죠? 초원 예주 최린 주니 재키 지윤언니 이지언니 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초콜릿을 예쁘게 귀엽게 귀엽게 잘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달달한 발렌타인데이가 되시고 저희처럼 초콜릿 한번 만들어보세요 더 예쁘게 만들고 자 그럼 지금까지 아이치린 초원 주니였습니다 안녕